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값이 7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돼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에 재진입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기준 대전의 휘발유값은 리터당 전주 대비 0.42원 떨어진 1,482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2.3원 내린 1,273원에 판매됐습니다. 세종은 전주보다 0.65원 내린 1,504원에 판매됐지만 대전보다 20원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1,495원에 평균 판매가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2주에서 4주가 걸리는 만큼 당분간 휘발유 가격 역시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